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엄마랑 같이 새언니를 밟으려다가 오빠한테 처발리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썰리고 있는 그런 신우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싸가지 없는 새언니한테 내가 신우이 된 자격으로 한소리 하다가 오빠한테 처발렸어요. 와 며느리가 감히 우리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원지 예의가 없는 둘째 새언니 몇가지 사건 판단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신우이인데요. 저랑 남동생이 지금 같은 고민 또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그럴려봐요. 일단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오빠 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요즘엔 참 보기 두문 오남매이구요. 제가 고민인건 바로 저희 둘째 새언니입니다. 뭐 새언니이긴 하지만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철도 없고 너무 예의가 없어서 한마디 제대로 해볼 예정인데요. 그 이전에 여기다 먼저 글을 올려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몇가지 사건이 있는데 최대한 간략히 써볼게요. 첫번째 결혼하기 전 첫 만남.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거 진짜 미친거 아니야? 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는 어른들이 수저를 들기 전에 지가 먼저 먹는거에요. 어떤가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도덕문제 아닌가요? 두번째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요 두분이 같이 싱크대 설치랑 가구 설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사 교육이 있던 날 이날 저희 아빠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가고 엄마 혼자만 참석을 하게 되서 당신 혼자 서울에 올라왔죠. 그리고 둘째 오빠집이 하루를 묵게 됐는데요. 이때 저희 엄마는 분명 나는 회를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랬는데 새언니 지가 맛있는 갈비집 예약을 해놨다며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거야. 예약 취소가 안된다고 하면서 엄마를 끌고 가버린거죠. 싸가지 없게 이게 말이 돼요? 나중에 엄마한테 이 얘기를 전해뒀고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작은오빠한테 연락해가지고 뭐야 이게 맞아? 이렇게 좀 따졌더니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지 마누라 편을 들더라고. 아우 기분 그지같아. 세번째 우리 부모님 생일 지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우리 엄마 생일인데 자기네가 엄마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식사 비용은 우리들에게 내라고 하더라구요. 와 이거 진짜 어이없는거야. 아 물론 이게 그냥 평범한 생일이면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지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자기 시부모 생일인데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거냐 이거지. 우리 큰 새언니는 안그랬거든요.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짜증나고 큰 새언니랑 너무 비교가 돼요. 네번째 이 부분만 무편집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할게요. 오빠가 엄마 된장찌개 좋아해서 새언니도 좋아하는게 뭐있냐고 물어봐서 집 밑에 만들어감. 근데 다음에 방문할 땐 냉장고에 반찬들이 많이 남아있었음. 이것 때문에 남동생이 빡쳐가지고 저녁에 전화로 형수 바꾸라고 하는 해프닝이 생김.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잠깐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평소에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그걸 만들어가면서 가는 김에 자기 새언니한테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너 좋아하는게 뭐가 있냐 이러니까 새언니가 진미채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겸사겸사 만들어갔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무편집으로 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한 6년 반 7년 가까이 하면서 지원 영상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2만개 됩니다. 근데 그중에 진상 관련된 것만 수천개에요. 그죠? 거지같은 시공창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진상하고 지능하고 그게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 기준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할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얘기를 논리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진상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기준과 질서가 없는 거야. 이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남겨봤습니다. 다섯번째 한 번은 우리 엄마가 반찬을 주겠다며 방문했더니 이 정신나간 새언니가 자기 친구랑 지인들을 왕창 불러다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와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고 진짜 개빡치더라고 특히 엄마랑 저랑 오빠한테 한 소리 했더니 아니 여기 이 집은 우리 부부가 주인이고 주인이 친구들 불러가지고 놀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일단 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여섯번째 우리 아빠는 평소 축구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동호회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늘 둘째 오빠가 차로 아빠를 태워다 드리곤 했는데 이거를 그냥 쌩까고 안 간 거야. 알고 보니까 그날 새언니네 집안 경조사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말로는 자기가 미리 말을 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입장인데 아니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아빠를 먼저 태워주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거 제 생각인데 작은 오빠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 이거 다 새언니 때문입니다. 예전엔 절대 안 이랬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그래 새언니가 결혼하고 뒤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게 아니면 답이 없지. 여하튼 이날 우리 아빠 엄청 화내고 열받아 했는데 물론 이건 저랑 남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그지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건 곧 추가로 올릴 거고 싸가지 없는 새언니 개 짜증나고 또 그런 새언니 편만드는 작은 오빠 새끼도 짜증나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단단히 벼르고 있다가 싸울 생각인데 일단 그러기 전에 저랑 남동생만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역시 새언니가 예의가 없는 건지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뭐라고? 새언니가 싸가지가 없다고? 글쎄 밥숟갈 먼저든 거 빼고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회가 쳐 드시고 싶었으면 본인이 미리 연락해가지고 고깃집 말고 횟집으로 잡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야이 미치... 당연히 사돈 경조사가 먼저지 축구하러 가는 아버지를 태워주는 게 먼저겠냐? 뭔데? 이래지면 뭐 상전이야? 궁궐이라도 되냐? 또 반찬 남아있는 게 뭐 어때서? 왜 화를 해? 맛이 오지게 없었나 보지 그러니까 안 먹지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걸 보고 개빡쳤다고 야 거기가 니네 집이냐? 개똥 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끝으로 니네들이 지랄하는 건 예의가 있는 거야? 남동생이란 놈이 반찬 남겼다고 자기 형수한테 난리치고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야? 부모님한테 배운 거야? 참 그지같은 집구석이네 총체적 난국이야 2번 야 쓴이야 4번부터는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진성 동생이 형수 받고라 말아 연병 뜨는 게 해프닝이야? 아빠 축구장에 태워주는 게 경조사보다 중요한 거야? 대젝글 아니 4번이 아니라 2번부터 미친 거죠 2번 저걸 해프닝이라고 쉰 소리를 하는 시누이와 시동생이라니 그리고 이걸 그냥 놔두는 것만 봐도 노답인 부모인데 그도 모자라 남도 아니고 사돈댁 경조사라고 했는데도 자기 축구하러 가는 거 안 태워줬다고 자기 자식한테 화를 냈다는 거 보니까 그냥 니네 집안은 끌러 처먹었어 쌍놈 집안이지 3번 미친? 어디 감히 건방지게 형수님을 바꾸라 말아야 야 누가 보면 지가 뭐 시아버지라도 되는 줄 알겠네 끌리까리까리까리 대젝글 오빠 부부 이혼하면 위자료 소송 당할 정도인데 쓴이는 참 해맑아요? 좋겠다 혼인 파탄 사유가 동생들한테 있는데 야 본인들만 그걸 모르고 있어 3번 1번 빼고 전부 다 니네 식구들이 미친 거고 그게 진상이죠 아니 그래 1번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 음식은 벌써 나왔는데 니들끼리 쳐 웃고 떠든다고 계속 안 먹고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안 그래? 4번 그래도 시모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런 당신을 생각해서 일부러 비싼 갈비집을 미리 예약해 둔 거 같은데 그 마음과 성의를 봐서 그냥 좀 기분 좋게 쳐 드시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해가 먹고 싶으면 집에 와서 먹어도 되잖아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 있는 거 이건 또 어떻게 알았대? 쓴이 엄마가 자기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어제 끼고 아이고 이거는 그지 같네 저것도 그지 같네 이런 시짜질 했던 거 아닌가? 맞지? 거기다 집에 와서 지 딸한테도 그걸 다 말을 하고 어머나 그리고 아니 반찬 남은 거랑 니네 남동생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 지까짓게 뭔데 거기다 대고 난리를 치는 거냐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아들 며느리 집에 갈 일 있으면 그 전에 미리 미리 전화하고 허락받고 가라고 해라 아무 때나 말도 없이 쳐들어가지 말고 주인이 술을 먹겠다는데 니들이 뭐라고 화를 내냐? 끝으로 하나 더 쓴이 아빠 동호회 활동이 사돈댁 경조사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런 거야? 게다가 미리 오빠가 이야기도 했다며 그럼 택시 타고 가면 되는 건데 왜 화를 내? 어우 진짜 그지 같은 집구석이다 5번 아니 5번은 도대체 뭐야? 왜 지들이 화가 난다는 거야? 야 혹시 새언니가 니네 집에서 친구들 불러다 술 마셨냐? 그거 아니잖아 자기 집이잖아 근데 왜 니들이 화를 내냐고 또 모임이 있을 때 방문한 걸 보니까 이건 뭐 연락도 없이 간 거네 이런 미친 야 이건 니네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돈 거야 뭐야? 그리고 니네 아빠는 뭔데? 팔다리가 없냐? 와 이건 뭐 부모고 자식이고 완전 개판이네 오빠 이혼당하겠다 6번 그렇게 예의를 따지는 것들이 남의 집 냉장고 쳐다보고 날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 건방지게 감히 형수를 바꾸라 말아 소리를 찔렀다고 근데 그게 해프닝이냐? 7번 음 아마도 쓴 이에게 뇌라는 게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네가 아빠를 모셔다 드릴 생각을 먼저 했겠지 근데 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만인 거구나 그래 미안하다 니네 새언니 잘못이 많네 8번 애미랑 애비는 주책바가지에 거지같은 꼰대고 그 자식들은 지들이 새언니 형수님보다 상전인 줄 알고 있네 9번 야 쓴 이야 뭐해 얼른 빨리 글싹하고 튀어야지 내가 이거 찍혀놨다 10번 그렇게 예의를 따지는 게 자기 부모 생신을 계속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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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앉았네 야 도대체 이건 어느 나라 예의범절이냐 기출변형 아니면 주작이길 바랍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진상들은 진행이 조금 그 시기에 해서 진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옳다 뭐 그래가지고 진짜로 올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힘냅시다 감사합니다